또 추가적으로 궁금한 부분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문의전화 주세요. 서울전화 02-2128-8504번, 02-2128-8504번 열어두겠습니다. 자 다음 상담 바로 만나봅니다. 이번에는 끝번호 0781번호로 보내주신 문자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총 3채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어요. 서울 성북구 장희동의 꿈의숲 대명루첸 38평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고요. 구로구 개봉동 한마을 32평 아파트 임대사업자 등록이 올해 9월 20일에 4년 만기입니다. 또한 구로구 가산동 투룸빌라를 보유하고 있고 임대사업 10년을 등록해서 이렇게 총 3채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현재 거주하고 있는 성북구 장희동의 루첸을 올해 매도를 한다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고견 부탁드립니다라는 문자 보내주셨어요. 세금에 대한 부분이네요. 거주주택, 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했다고 하면 비과세 혜택이 12억 원까지는 가능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요. 말씀드린 지금 북서울 꿈의숲 대명루첸입니다. 대명루첸 아파트. 본 아파트 같은 경우에 위치를 좀 볼까요? 위쪽에 지금 북서울 꿈의숲이 자리 잡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실선으로 보이는 대로 2025년도에 개통 예정인 동북선 라인입니다. 교통을 좀 볼까요? 거리가 좀 있긴 하지만 광운대역. 이로선 광운대역을 이용할 수가 있겠고요. GTX C 노선의 광운대역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본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장희동, 장희동을 얘기한다고 하게 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있습니다. 장희뉴타운, 장희유타운에서 딱 접해 있는 아파트 단지입니다. 장희유타운의 어떤 수혜지역의 단지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본 아파트의 개별적인 특성. 611세대, 그리고 15년차 아파트입니다. 평수대를 볼까요? 지금 24평부터 38평 갖고 계신다고 그랬죠? 38평. 거래가가 지금 형성이 안 돼 있어요. 최근 1년간 거래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가격대를 보신다고 하면 24평대는 8억 7천, 실거래가입니다. 호가는 틀이겠죠. 33평이 10억 5천 5백, 45평이 12억대입니다. 그렇다고 하게 되면 본 38평대 아파트 예상컨대 10억부터 12억 사이에 형성돼 있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얘기한다고 하면 매매가 12억까지는 거주주택의 비가세 요건을 충족했다고 하면 비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 내용을 정리한 도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일전에 거주주택 비가세 요건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고요. 보시는 대로 장기임대주택과, 두 채를 갖고 계시죠? 그리고 그 밖의 1주택을 국내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다음에 각호사항의 요건을 충족했을 경우에 거주주택에 대해서는 비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요건을 보겠습니다. 거주주택 같은 경우는 보유기간 중에 거주기간이 2년이 이상이어야 되고요. 장기임대주택 같은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을 하고 장기임대주택을 특별별에 따라 운영을 해야 되고 또한 임대주택으로 등록하고 임대하고 있어야 되면서 임대료의 증가율이 5%를 초과하지 말아야 한다는 내용의 요건입니다. 이 요건을 충족했다고 하면 본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비가세 혜택입니다. 최근에 하나 더 더해서 등록말소, 자진말소와 자동말소가 있습니다. 임대사업자가 자진말소나 등록말소됐을 경우에 그런 내용이 최근에 나왔기 때문에 한 번 더 거론을 하겠습니다. 보시는 대로 등록말소된 경우, 말소 이후 5년 이내에 거주주택이 양도하는 경우에 한정해서 임대기간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아 20항을 적용하겠다, 비가세 혜택을 주겠다라는 내용으로서 보시는 대로 임대기간의 2분의 1 이상 임대한 경우에 한정하고요. 또한 종료한 날로부터 등록말소된 경우를 요건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이 3개 요건, 임대주택 5% 이내에 인상을 해야 되고 세를 주고 있어야 되고 세무서의 사업자 등록을 유지했어야 됐지만 올 초반 1월 24일 날 기획재정부에서 유권해석이 다 갖추지 않는다 하더라도 5년 이내에 매도한다고 하게 되면 일단은 비가세 혜택을 주겠다라는 내용이 기재부 유권해석에 나와 있습니다. 고로 봤을 때 본 우리 시청장님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세세하게 따진다 해서 들어가야 되겠지만 비가세 혜택을 12억 원 이내까지는 받을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단 세금에 대해서 느느이 말씀드리지만 꼭 내가 매도나 아니면 그런 어떤 세무 행위를 할 경우에는 꼭 주변의 세무사를 통해서 진행하시는 게 올바르지 않을까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